300번이야. 히말라야산. 한 번 가봐야 되는데 진짜 한 번이야. 그냥 하는 말이잖아. 역시 한 번 가봐야 되는 데가 되겠죠. 1번이 정답이고.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고 들어가라라는 얘기야. 거절하고 있지만 어쨌든 맨 처음에 뭐 했어? 동의했잖아. 그치?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격률이 되다? 동의의 격률이 돼버리는 거야. 됐지. 시험에 나왔던 거죠? 깡충깡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험조화가 뭐한 거야? 깨진 거예요. 그러니까 모험조화가 100% 지켜지는 것만은 아니에요. 그래서 깡충깡충은 깡충깡충이니까 모험조화가 뭐한 상태가 되는 거야? 깨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. 자 맷버들 같이 꺾어 보내노라 작품입니다. 주제가 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과 뭐 그리움이라고 했죠. 그래서 보통 이제 주제로 묶었을 때는 보통 부재하는 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묶여요. 옆에 님이 없는 거죠. 부재하는 님에 대한 그리움인데 바로 갈까요? 그 hor toim. 그 평소에서안에 대한 그리움의 그런ивал인 단맛이 나와요. 그래서 신빙게 일을 위해 그러는 것이고 이렇게 하고요.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열리로 입장한지요.